감독은 페어웨이 미국 영화인지 중국 영화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이 영화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확실하게 속하지 못한 이민자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고민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민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혼란을 보여주긴 하는데 거리감을 두고 보여주는 내 고향 중국 내 뿌리 중국 이런 느낌의 묘사가 아니라 좀 덤덤하게 관찰하는 느낌의 묘사. 저는 아시아를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의 성취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룰루왕 감독은 이민자로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미디어 속에 빈약한 아시아 묘사를 보면서 자랐을까요. 아커피나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언제나 아시안을 제대로 묘사하려고 노력해왔다. 과거 1, 20년간 스크린이나 TV에 묘사된 아시안의 모습은 설사 다양하게 그려졌어도 천편인률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다양성이었다. 미나리도 페어웨일도 그 목마름에서 나온 작품이겠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가 한없이 가벼운 로코여서 오히려 더 통쾌한 부분도 있었어요. 여전히 동양계 배우들은 천재의 해커라든가 액션 장인, 묵직하고 강렬하지만 지나가는 캐릭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이런 현실이 결국은 1세계 백인들이 감정을 지닌 보통 사람으로서의 아시안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아시안은 어떤 기능을 해야만 인식될 수 있어요. 유명한 기업가나 디자이너, 운동선수처럼 특출난 데가 있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아시안이라는 대표성을 띄고 어떤 집단에서 다양성의 상징을 수행하든지. 가장 일상과 가까운 평범한 이야기를 동양인 소녀가 온전히 끌고 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통쾌했고 라나가 극 중에서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인간적인 매력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서 더 짜릿했습니다. 그저 있을 법한 자리에 있으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아시안의 모습을 앞으로 나올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크레이지하게 리치한 아시안들의 캐릭터라는 게 서구 콘텐츠에서 아시안을 그리는 방식 중 하나지만 그 자체로 소수 인종과 약자를 향한 편견과 차별 타파에 기여하는 어떤 바람직한 표현법이냐라고 한다면 그 답은 노에 가까울 거예요. 이 블링블링 엠파이어에 나온 인물들은 단순히 서양인들한테도 익숙하게 소비되는 어떤 유교문화권의 전형을 평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치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인들 모습조차도 나름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계층이 소수 인종 전체를 대변할 때 사회 안에서 비로소 그 인종 전체의 실종과 인권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는 그 한 발자국의 기여도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아시아인들의 모습이 여러 갈래로 그려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현실에서는 수확 못하는 아시아인, 근면 성실하지 않은 아시아인도 있으니까 콘텐츠 속의 아시아인도 얼마든지 소비지향적이고 허용 넘치고 자기과시적인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는 거죠. 마작하는 여자들 조일어 클럽은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일요일 저녁 6시에 업로드 됩니다.